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완성하기 위해서 제품 테이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노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보노 필드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기본키 클릭합니다. 재고 필드를 선택하셔서요. 기본적으로 1이 입력되도록 기본값에다가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넘버필드에 대해서는 A12-C345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기 위해서요. 입력 마스크에 첫 번째 문자 하나잖아요. 그래서 L자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숫자 두 자리입니다. 00 입력하신 다음에 빼기 입력하시고 뒤에 숫자 세 자리 000 입력합니다. 문자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하이픈과 숫자 세 자리 순서 형태로 입력하도록, 입력되도록 할 거. 테이블에 하이픈 빼기도 저장되도록 할 거. 그럼 세미콜론 하셔서요. 이 중간에 있는 하이픈도 저장하겠다라고 하시면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 번 세미콜론 입력하신 다음에 데이터가 입력될 때 샵으로 입력 예비 문자를 표시할 거. 그럼 입력될 때 샵 기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품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 완성하는 세 문항을 작성하셨다면 저장하기 한 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리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입니다. 품명 필드에 품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중복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인덱스에 오셔서요. 중복 가능을 선택합니다. 다음 점수 필드에 대해서 점수 필드를 선택하고요. 0보다 큰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0보다 아니요. 10보다예요. 10보다 크다 1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다 10이라고 입력하시고 작성을 다 하셨다면 저장 한 번 하시고요. 유효성 검사가 있어서 테스트 예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장한다는 걸 제가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눌렀네요. 이렇게 해서 저장 한 번 하시고 오른쪽 다시 한 번 디자인 보기 한 번 할게요. 두 가지 작업한 것 같은데 점수 필드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 0보다 큰 값, 품명 필드에 대해서는 중복 가능. 오른쪽 닫기 한 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관계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클릭하신 다음 관리 테이블 필요하시고요. 제품 테이블 추가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시고요. 관리 테이블의 번호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그럼 제품 테이블의 번호를 선택하셔서 관리 테이블의 번호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관계 편집에서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되도록 설정하세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번호 필드도 따라서 변경되도록 설정하세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선택하시고요. 삭제되면 관련 레코드가 모두 삭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선택하시고 만들기 누르십니다. 저장 한 번 하시고요. 관계 창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DB 구축 DB 구축의 세 번째 문제 제품 테이블에서 제품 테이블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관리 인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조회 탭에 가셔서요. 콤보 상자 형태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관리 테이블에 테이블 및 쿼리 선택하시고요. 행 운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관리 테이블 선택하고 더블 클릭 닫기 한 번 누르시고요. 관리 테이블에 관리인가 그 다음 품번을 더블 클릭합니다. 두 개의 필드를 추가하셨다면 현재 작업하는 창 커리 작성기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릅니다. 다음은 필드에는 관리인 필드가 저장되도록 지금 가져오신 관리 테이블에 관리인과 품번이 있는데 관리인이 저장된다면 바운드 열이 첫 번째 열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가져온 열의 개수는 두 개니까 2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인 필드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 너비를 0이라고 넣으시고 목록 너비가 2cm라면 이 0 세미콜론 2라고 넣으시고 목록 너비는 2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0을 넣는 이유는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지만 관리인은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너비를 0을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한 번 하시고 데이터 시트에 보기 하셔서요. 관리인을 클릭하시면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요.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품번이 표시가 되는 거네요.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셔서요. 현재 작업한 조회 속성 창 테이블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왼쪽에서요. 폼에서 재고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그림처럼 나타나도록 기본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속성 시트 표시해 놓으시고요. 폼 보기 상태에서 형식을 데이터 시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레코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단일 폼으로 선택합니다. 다음 본문에 있는 모든 텍스 상자의 다음과 같이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의 텍스 상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번호 그 다음 두 번째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재고 세 번째 넘버도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넘버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두 개의 텍스 상자 총 다섯 개의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두께는 가는 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식 탭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가는 선 두께를 가는 선 하실 거고요. 특수 효과에 대해서 현재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목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테두리 스타일에 대해서 테두리 스타일은 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의 텍스 상자를 선택하실 때는 첫 번째는 그냥 선택 두 번째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텍스 상자에 대한 속성 작업하셨고 세 번째 본문에 있는 TXT 총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합 옆에 언바운드 선택하시면 TXT 총합이라고 나오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텍스 TXT 총합 컨트롤에는 해당 번호에 재고 총합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테이블과 TXT 번호 컨트롤 그 다음 디썸 함수를 이용하여 구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고에 대한 총합을 표시하는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총합이네요. 는 디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디썸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어떤 필드에 대해서 학계를 구할 거냐면 재고 필드에 대해서 학계를 구할 거고요. 신표, 테이블의 이름은 제품 테이블에 가서 가져와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번호가요. 같다. 누구랑 TXT 번호랑 같다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TXT 넘버라고 되어 있는 본문에 선택하시고요.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기타 탭에 가셔서요.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는다면 탭 정지에서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하이 폼의 물품 폼에서 물품 폼에는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하이 폼을 선택하시고요. 형식 탭에 가셔서 탐색 단추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일단 현재 작업한 재고 관리 폼을 저장 한번 해보시고요. 폼 보기에 가셔서 작업한 내용과 제시된 그림과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컨트롤 폼에 컨트롤 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클릭하셔서 컨트롤 폼에 T품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품번 컨트롤에 대해서 담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품번이 6으로 끝나는 레코드 데이터에 대해서 글꼴을 기울인꼴로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폼 디자인 도구의 서식 탭에 가셔서 폼 디자인 도구의 서식 탭에 가셔서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이용하실 거고요. 문제에서 라이트 함수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죠. 그 다음 식을 이용해서 품번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6하고 같습니까? 라는 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 그 다음 필드 이름은 품번에 가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6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문제에서 글꼴을 기울인꼴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기울인꼴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건부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 저장 한번 하시고 세 번째 문제까지 할까요? 닫기 선택하겠습니다. 세 번째 CMD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합니다. 점점점 작성기 누르시고요. 닫기를 클릭하면 컨트롤 폼이 반드시 저장되고 닫히도록 처리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2CMD 닫겠습니다. 클로즈 어떤 거를 닫으실 거냐면 폼을 닫겠습니다. 앱 폼이라고 하시고요. 폼의 이름은요. 컨트롤 폼 현재 폼이니까 문제의 컨트롤 폼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컨트롤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반드시 저장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앱 세이브 예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저장되고 닫히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한 컨트롤 폼 저장하신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매 출력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체의 보고서 제고 R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첫 번째 갈리인 그룹 머리끌 갈리인 머리끌 선택하시고요. 구역의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더라도 그 내용이 계속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현재 선택한 머리끌을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반복 실행 구역에서 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문에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두 번째 거 선택했더니 TXT 순번 이라고 되어 있고요. TXT 순번 컨트롤에는 그룹별로 일련번호가 데이터의 컨트롤 운번에 가셔서 숫자 1을 입력하시고 누적합계에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일련번호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TXT 직책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의 데이터가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형식에 가셔서요.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표시하지 않겠다 숨기겠다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린 그룹 바닷글 구역에 TXT 재고 합계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재고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되 재고 필드에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재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닷글에 가셔서요. 화면을 살짝 크게 해야 되겠네요. 페이지 바닷글에 가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이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현재 페이지 콜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이렇게 표시하는 거네요.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하시고요. 표시할 텍스트는 큰 따옴표 문 꺼서 작성을 하십니다. 현재 페이지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M% 연산자 이용해서 현재 페이지를 구한 다음 M% 연산자 이용해서 페이지라고 텍스트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성하셨던 내용 보고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성한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하셔서 갈린 쭉 볼게요. 갈린 그룹 머리끌이 표시된다 라고 되어 있어서 1페이지 그 다음 누적합계 구해져 누적 번호가 순번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직책은 중복된 내용 숨겨져 있고요. 그 다음 합계가 아래쪽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쭉 넘겼을 때요. 재고 총합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페이지 몇 페이지 입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을 때 계속 갈린의 머리끌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반복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신 거고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재고할 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의 두 번째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재고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재고 관리 폼에서요. TXT 조회 라고 되어 있는 조회 넘버를 입력 하고요. 조회 버튼을 클릭 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세저를 작성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조회 에다가 입력한 넘버 가 포함 하는 레코드를 조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필터 와 필터 원 석송 을 이용 하라고 되어 있 고요. 일단 지금 첫 번째 문제 작성 하시고 또 수정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조회를 클릭 했을 때 이벤트 프로세저를 실행 하실 거니까요. 조회 명령 단추 선택 하시고 이벤트 에 가셔서 클릭 했을 때 목록 단추 눌러서 이벤트 프로세저 선택 하시고 작성 기 누릅니다. 화면에서 작성 기 창을 이렇게 볼게요. 조회를 클릭 하면 조회를 클릭 하면 TXT 조회 에서 어떤 값 을 입력 하겠죠. 입력한 값의 일부가 일부가 일치하다면 필터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폼에서 미는 현재 개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폼에서 필터 하겠습니다. 걸러내 하겠습니다. 필터 다음에는 등호 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넘버 가 같습니까? 보통은 같습니까? TXT 조회 와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물론 문자라면 문자 처리가 필요하겠죠. 문자 처리하실 때 앞뒤에 작은 따옴표 입력하시고 그 다음 구분하기에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M% 연산자 뒤쪽에 M% 연산자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지 않아요. TXT 조회에 입력한 값에 일부라도 일치합니까? 포함합니까? 수정할 거예요. 등호 등호가 등호가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실 거고요. 라이크 연산자 다음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고요. 별표 입력하시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별표 작은 따옴표 앞쪽에 별표 여기는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안쪽에 별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필터 실행 하면 적용 하겠습니다. 필터 원 속성을 트루 값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폼에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폼에서 TXT 조회에 입력한 일치한 값을 표시합니다. 폼보기 가셔서 예를 들어서요. 25라는 우리 넘버에 25라는 글자를 포함한 걸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조회를 클릭했을 때 25 넘버에 5 25-437 하나 첫 번째 레코드 두 번째 P23-525 25라는 숫자 넘버에 해당한 값 해당한 값을 찾아다가 지금은 숫자인데 왜 작은 따옴표 넣었나요? 만약에 내가 P라고 넣었을 수도 있겠죠. P23이라고 조건을 줄 수도 있잖아요. P23이라고 문자로 조건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P23이라고 조회를 했을 때 하나 추출이 되죠. 만약에 아까 5가 있었죠. 5가 포함된 넘버를 좀 보고 싶은데요. 조회하면 5로 시작하는 넘버가 있게 5가 포함된 넘버에 대한 자료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숫자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문자 처리 주셨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입력된 넘버가 본문에 일부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표시하고 일치하는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작성하셨던 이벤트 프로세저를 수정하기에서 작성기 누르시고요. 이제 필터 일부에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조회하는 작업은 됐습니다. 넘버에 포함한 레코드 조회하는 작업은 됐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넘버가 없는데요. 라고 조회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표시할 건데요. 만약에 그냥 if and if 로 하시면 간단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if else 구문 if 조건 조건에 만족했을 때 else 그렇지 않다면 이라고 if else 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is 널 널 값 입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조건의 만족한 조건이 포함된 데이터를 조회했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넘버가 없다면 만약에 추르라면 이라고 작성하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표시하겠습니다.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조회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작성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 vb ok ok 언니 그 다음 위에 표시할 타이틀은 자료 없음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자료 없음 그리고 and if 사실 지금은 제가 잘못 작성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if else 그문을 사용하라 했는데 저는 if else 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좀 이따 수정할 거고요. if 만약에 위에서 넘버에 어떤 숫자를 입력했어요. 일부 텍스에 입력했는데 아까는 일치하는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레코드가 하나거나 두 개이거나 라고 조회가 됐지만 만약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조회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띄워주겠다는 거예요. is 널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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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면 우리는 메시지 상자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폰보기 가셔서 아까 25는 있었고 30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30 조회 버튼 눌렀더니 널버에 해당한 값이 없으니까 조회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if 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다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점점점 작성기 눌러서 문제에서는 if else 문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if and if 사용하지 않고 else 를 사용해야 된다는 부정 그렇지 않다면 이라고 필요하니까 만약에 is 널버가 공백이 아니다면 그냥 둘 거고요. 조회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냥 둘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여기는 비어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아까 작성한 메시지 상자를 띄우겠습니다. 라고 else 금유를 넣어주시면 돼요. if else 문제 제시된 if 와 else 를 작성하기 위해서 true 가 아닌 false 로 바꾸는 거예요. false 라는 거는 비어있습니까? 비어있지 않습니까? 비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메시지를 띄우지 않을 거고요. 비어있지 않다는 얘기는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회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 상자 작성하시고 다시 한번 가서 아까 25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25가 들어가 있는 넘버에 25가 들어있는 자료를 하나 둘 조회가 됐고요. 30 이라고 30 이라고 입력했더니 조회를 클릭했더니 30은 없어요. 없어서 메시지 상자가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처리 기능 구현 에서는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화면을 좀 띄워봤고요. 번호별 점수의 합계를 커리하는 번호별 점수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테이블을 이용할 거 번호별 필드는 번호 필드의 왼쪽에 세 글자를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만들기 가고요. 커리 디자인 가셔서 문제에서 요구한 테이블 가져올게요. 관리 테이블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 속성 시트는 필요하면 표시할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관리 테이블을 이용할 거 번호별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번호 필드를 가져오는데 왼쪽에 있는 세 글자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번호라는 필드를 가져와서 필드명은 번호별 이라고 표시하고 레프트 암스 를 통해서 번호 필드의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표 세 글자를 가져와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점수에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요약해서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점수에 합계라고 표시가 되는데 점수 총합이라고 필드명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총합 이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결과를 잠깐 미리 보기에 보시면 번호별 점수 총합 전체 레코드가 문제에서는 31개 따로 조건이 없으니까 31개 레코드 검색된 걸 확인할 수가 저장버튼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번호별 점수라고 입력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갈린을 매개변수로 입력받아서 일부가 아니에요. 그냥 매개변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입력받아서 담과 같은 정보를 표시하는 갈린 검색 커리를 작성하시오. 제품과 관리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과 관리 테이블 각각 더블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필요한 필드 가져올 건데요. 갈린 더블클릭 품명 더블클릭 그 다음에 품번 필요합니다. 품번은 더블클릭 그 다음에 직책이 필요합니다. 직책 더블클릭 하고요. 그 다음에 갈린을 매개변수로 입력받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갈린 필드 아래쪽에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매개변수는 대가로 안에 입력하시죠. 갈린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매개변수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값에 해당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표시할 문구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잠깐 확인해 볼까요. 갈린을 입력하세요. 윤종신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윤종신에 해당한 품명 품번 직책 4개의 레코드가 검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내가 실습한 내용이 동일하다면 저희는 저장 클릭하시고 갈린 검색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커리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에서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데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제품과 관리 테이블 이용해서 작성하고 사원과 대리의 관리 관리 품명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대리와 사원만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 품명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보노필드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크로스텝 커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의 커리 디자인 관리와 제품 두 개 테이블 더블 클릭 하시고 오른쪽 닫기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커리 도구의 디자인의 크로스텝 클릭 하시고 첫 번째 품명을 선택하시고 핵머리 글로 사용하겠습니다. 열머리 글 에다가는 대리와 사원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직책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교체하는 곳의 값은 보노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크로스텝에 오셔서 품명은 핵머리 글로 사용하시고 직책은 열머리 글로 사용하실 거고 보노는 값을 표시하는데 개수를 통 개수 숫자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일단은 우리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품명별로 과장 대리 부장 사원이 다 표시가 되네요. 문제에서 사원과 대리에 대해서만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건에 우리는 직책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조건을 좀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사원 또는 OR 대리라는 조건을 주겠습니다. 라고 직책에 조건을 주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대리와 사원에 해당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전체 레코드 19개 품명의 정렬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클릭하시고 작성하시는 커리는 사원 대리 관리 품명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는 종합 커리를 이용해서 관리인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고 해당 관리인의 재고 현황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재고 현황 생성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액세스에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제시한 커리 탭에 종합을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가져오실 필드는 관리인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해당 관리인의 재고 현황을 볼 거예요. 그래서 관리 테이블에 관리인 필드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번호 관리 테이블에 번호 필드 가져오시고요. 재고 더블 클릭 하시고 재고 가져오시고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버 필드 가져옵니다. 그 다음 지금 가져온 내 필드에 대해서 우리는 테이블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 하신 다음에 테이블의 이름을 문제에서 재고 현황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고 현황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다가 관리인을 입력을 받습니다. 매개 변수를 통해서 관리인을 입력 받는데 관리인을 입력 하세요. 라고 작성 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 실행하시기 전에 잠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결과 관리인을 입력 하세요. 문제 김다 솜 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다 솜 입력 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김다 솜 에 해당한 관리인 번호 재고 넘버 31개 레코드 가 추출이 되고요. 문제 제시되 따로 정렬 에 대한 언급 은 없으니까 이렇게 맞게 작성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교재에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 현재 작성한 커리의 이름은 재고 현황 생성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재고 현황 생성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또는요 실행을 하셔도 돼요. 디자인 보기 가셔서 여기 상태에서 실행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나가서 재고 현황 생성을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하셔도 돼요. 실행을 클릭하면 갈리네일 입력하세요. 김다 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31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아까 미리 보셨던 결과 예 한번 누르시면 왼쪽에 재고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재고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문제와 같이 재고 현황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